저는 그 뭔가 콜라보다는 사이다가 뭔가 더 부드러운 느낌이 강한 것 같아서 사이다를 더 좋아합니다. 오른쪽 다리부터 있는 거 같아요. 이유도 딱히 없는데 그냥 오른발 잡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? 네, 오른발 부터입니다. 아, 네. 좋습니다. 저는 저희 차를 타고 왔습니다. 매니저에게 픽업을 줘서 여기까지 데려다줬어요. 저는 거의 대부분 맨 앞자리에 앉은 편이에요. 네, 저는 데이트도 꼬박꼬박 잘 밟고 좋아하는 과일이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수박? 아, 저는 특이하게 망고를 좀 좋아하는 거예요. 주스도, 오렌지 주스도 많아. 망고 주스를. 저는 하와이 한 번 가보고 싶어요. 가본 적은 없지만 뭔가 사진들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가보고 싶어요. 약간 제가 생긴 게 턱이 양쪽이 다르게 생겨서 왼쪽이 더 부드럽게 생겼어요. 하여튼 다르게 생겼어요. 그래서 저는 오른쪽을 좀 많이 트는 중이에요. 아, 되게 창피하네요. 감사합니다.